오리지널 K-래디오 최파타 토크쇼 최파타 초대석 출구없는 매력으로 모든 장르를 넘나들며 춤으로를 들었다 놨다 하는 배우 연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멈추지 않던 그가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극강의 빌런으로 돌아왔습니다 범죄도시 쓰리의 주인공 배우 이준혁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이준혁입니다 막 이런 거 아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죄송해요 와 이준혁씨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요 이준혁씨인걸 글쎄요 제가 근데 대부분은 일할 때 말고는 집에 있어서 아 이제 바깥에 안 돌아다녀 보셨구나 네네 근데 이렇게 방금 최하정 선배님이 제 이름을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 같고 약간 눈물 날 것 같은데요 오 정말요?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어머 와 이런 고백은 처음 들어봐요 와 너무 제가 가슴이 설레네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설레요 저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준혁씨를 왜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냐면 저도 길거리에서 보면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대학생 같은 대학생 너무 얼굴도 하얗시고 네 너무 선한 물론 이제 연기인 건 알지만 그래도 화면에서는 저는 비밀의 숲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되게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무슨 멜로물에 청순한 남자가 청순한 느낌? 와 감사합니다 김태우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모니터에 이준혁 배우님 긴장하셨어요? 화정 누나가 좀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어렵지 않고요 사실 너무 지금 들어오자마자 편하게 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신기해요 사실 설레는 기분이지 긴장은 뭐 라디오라서 한 분은 있죠 양성 꼭 모으고 계시다고 송수미씨가 준혁 배우님 나오신 데서 연차 쓰고 왔대요 이 보라 보려고 와 굉장히 저는 너무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럼 이산경씨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산경씨 범죄의 도시 3 장담하는 데 23년도 최고의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개봉하는 날 바로 달려갈게요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네요 언제 개봉하죠? 내일? 저희 5월 31일에 아 예 5월 31일 강시현씨가 잘생긴 나쁜 놈은 미워할 수가 없는데 준혁님 영화 때문에 벌컵 하신 건가요? 와 어깨가 수영선수 같이 넘네요 범죄도시 3평 기대 기대 근데 지금 뭐 어깨가 엄청 넓은데 이것도 지금 빼신 거라고요? 지금 한 이제 16kg 정도 다시 빠졌어요 그러면 영화 찍을 때는 20kg? 거의 20kg 정도 찌웠어서 단기간에 거의 40kg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그럼 좀 그러니까 벌컵을 하면 무조건 막 단백질 같은 건 많이 먹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먹고 저는 이제 단순히 막 예쁜 근육을 만들려는 것만은 아니었어서 막 그럼 다른 햄버거 같은 것도 먹고 거의 6개 7개씩 계속 밥을 먹었어요 운동도 많이 하고 그게 수월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사실 맛없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데 먹는다라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햄버거는 맛있잖아요 햄버거는 이제 한 끼 정도 먹는데 햄버거는 사실 너무 맛있었죠 다이어트할 때 못 먹는 거고 요새는 이런 어떤 그런 다시 때 빼야 되니까 네 빼야 되니까 그런 걸 또 못 먹으니까 요즘은 그래서 뭘 드시고 계세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다음 작품 때문에 어차피 살을 빼고는 있었는데 요새 홍보 일정하면서 진짜 그냥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또 살이 더 빠진 것도 이렇게까지 더 뺄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아닙니다 제가 사과도 있고 감사합니다 김주혜 씨가 아 빌런이시라고요? 마다 찍고 나온 소년 같으신데 네 이런 표현이 진짜 진짜 만화 찍고 나온 진짜 그런 소년 같은데 아니 뭐 저보고 관리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우리 준혁 씨가 진짜 동안 아니에요? 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오래된 친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고요 아이고 우리 준혁 씨 유머 감각도 있으시네 아이고 진짜예요 그 덕을 보고 네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 준혁 씨가 이준혁 배우님이랑 이름은 같은데 왜 얼굴이 다르냐는 말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 1인입니다 저랑 이름이 같으시구나 정말 팬인데요 네 준혁 씨는 솔직히 거울을 볼 때 무슨 생각하세요? 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아 결코 그렇지 않고요 늘 뭐 사실 거울을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는데 정말 이제 렌즈 뺄 때 렌즈 낄 때 이럴 때 봐서 눈이 좀 커서 렌즈가 수월하게 잘 들어가는구나 아 그 정도? 잘 빠지는구나 자 이제 범죄도시의 3대 빌런입니다 범죄도시 하면 아주 무거운 범죄 이야기를 화끈한 액션 통쾌한 유머로 관객들이 그야말로 웃으면서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역대 빌런들이 탄생했잖아요 이제 1대 2대 3대 그럼 맨 처음에 딱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2가 개봉하기 전이었어서 사실 3가 나온다는 2는 손석구시죠 그때 뭐 석구영이 이제 개봉 전이니까 긴장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사실은 강화도로 이하율이라는 친한 연기자 배우랑 이제 앞으로 연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떠나던 차에 때마침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진로를 갑자기 정해주신 거예요 마동석 선배가 평소에 그렇게 연락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전화를 주시더니 범죄도시 3가 나올 건데 너 해볼래? 안 그래도 뭔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런 뭔가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헐리옵 배우들이 이런 전화 한 통으로 뭔가 이제 운명이 바뀌고 진짜 어느 날 네 뭐 그래서 되게 그냥 설레기도 하고 누군가가 약간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네 그렇게 했는데 살을 한 20kg는 찌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랬었죠 와 근데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전화 한 통화로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렇잖아요 네 뭐 근데 마동석 씨가 직접 전화를 해서 3를 하라고 했을 때는 어떤 포텐셜을 보신 거잖아요 이렇게 순수한 만화 찍고 나온 이런 얼굴에 어떤 빌런을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면서 와닿을 것 같아요 사실 안 그래도 그래서 촬영 중에 한번 여쭤봤어요 왜 저를 근데 이제 되게 너무 감동적이었던 말은 이제 제 작품을 꾸준히 봐주셨다 비밀의 숲부터 쭉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야구소녀라는 작품에서 그때도 한 10kg 정도 증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변화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너랑 하게 됐다라고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20kg가 그냥 절로 벌컵이 되셨겠어요 그 기대에 절로는 아니었지만 그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4800님이 네 4800님 범죄도시 1과 2의 빌런역이 윤계상 손석구 씨였잖아요 차별점을 두기 위해 부담이 컸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맡은 주성철 역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역시나 늘 뭐 이런 얘기를 듣긴 하지만 어찌 됐든 우리는 시나리오에 있는 구조적인 것들에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캐릭터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성철이라는 인물이 그 시나리오에 가지고 있는 거에 최대한 적합하게 하려는 노력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렇죠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와 근데 사실 배우들의 꿈은 그런 빌런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늘 모든 것들에 다 있죠 맞아요 정말 한번 제대로 된 이번에는 원 투 쓰리는 그 시리즈 가면 점점 갈수록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학습이 된 게 있거든요 그 빌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계상 씨가 했을 때 쇼킹 손석구 씨도 와 네 준혁 씨가 했을 때는 더 못된 놈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두 명이 나옵니다 저와 아오키 우네타카 씨가 두 배로 이렇게 속도를 괴롭히는 네 근데 그 비밀의 숲에서도 그런 악역을 하셨었잖아요 네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네 그런 면이 좀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내재되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오히려 조금 멀리 있는 것들을 할 때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매력이 입혀지지 않나 맞아요 저 자체로 계속 있으면은 좀 덜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런 소스도 뿌리면 조금 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이제 스릴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더 그럴 거예요 이준혁 씨가 3대 빌런이라고? 와 이건 뭔가 진짜 소스의 소스의 엄청난 새로운 맛일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이지현 씨가 어제 시사에 당첨돼서 범죄도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와 기대만큼 최고였습니다 주성철 역을 맡으셨는데 보면서 내내 때리지 마 아니야 맞긴 해야 하는데 아니야 때리지 마 아니야 아니야 맞긴 해야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오빠 아파 아니야 근데 진짜 맞아야 돼 아 때리지 마 이렇게 속으로 계속 외쳤습니다 진짜 미모도 연기도 영화도 모두 최고 최고 1500만 응원합니다 근데 지금 범죄도 시설이 가 시사회의를 했잖아요 반응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직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아니에요 난리 나요 액션 수위는 어떠셨어요? 액션 수위요? 네 뭐 일단 원투보다 더 쎘을 것 같아요 일단 마 선배가 되게 세게 때려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프로레슬링 기술을 맡는데 그거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평소에도 프로레슬링 그걸 잘 보세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목조르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게 약간 로프 반동 네 근데 그런 기술이 나와요 저는 레슬링 공연 예술로서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기술을 내가 맡다니 뭔가 그것도 마석도한테 나름의 어떤 팬심을 이루지 않았나 진짜 기대가 된다 5849님이 네 5849님 준혁 씨 마동석 씨한테 맞을 때 덜 아프려고 살찌었다고 들었는데 진짜 맞아보니까 어땠어요? 살찌운 보람이 있으셨나요? 이게 이제 복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호대를 차고 실제로 살짝 좀 때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좀 느낌이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뭐 맞았는데 역시 장기 같은 경우는 그 살이 큰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영화 속에서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낸 신음소리를 진짜구나 진짜예요 그건 진짜예요 살살 때린다고 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충격이 크군요 아무래도 마동석 선배한테 살살 맞아도 아프실 거예요 원래 이제 액션할 때 다 이렇게 합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뭐 빗나가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액션 중에서 가장 안전했고요 이제 허명영 무술감독님하고 윤석민 무술감독님 너무 프로페셔널 하시고요 오히려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하드한 액션 영화이지만 가장 안전하고 너무 다들 액션의 천재들이셔서 저는 당연히 위험한 것들이 있어서 미리 연습들을 너무 많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쿠션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너무 믿을 수 있는 그렇죠 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주성철이란 캐릭터를 위해서 우리 이준영 씨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보이스 트레이닝도 받으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저는 어쨌든 연기 생활이 지금 꽤 길고 제가 보여줬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신선도를 내기 위해서는 뭐 체형적인 것도 그렇지만 목소리도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 주성철에 그게 더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금을 들여서 사비로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아서 아 그럼 거기서는 또 다른 발성으로 또 다른 목소리의 준혁 씨네요 맞아요 오 기대된다 네 감사합니다 살짝 한마디는 해 주실 수 없죠 그게 스포가 되나 지금 이제 그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살도 좀 빠지고 그때 느낌이 달라서 그렇군요 거금을 들인 보이스 트레이닝 꼭 들어볼 거예요 3044님이 네 저도 소문으로 들은 건데 윤계상 씨는 장첸 역할하고 그 모습으로 악몽 꾸셨다는데 주성철 연기한 이준혁 씨는 그런 거 없으셨나요 물론 이 촬영 현장이 너무 저희는 나이스하고 좋지만 이 연기적인 스트레스만큼은 사실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이상용 감독님께서 연기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꿈에서도 연기를 하고 디렉션을 다시 받는 일이 계속 많았어요 그래서 꿈에서까지 이상용 감독님을 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꿈을 보셨구나 네 이상용 감독님 아주 지겹게 많이 봤습니다 감독님 김현옥 씨가 영화 촬영하면서 유행어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1편에서는 장첸의 혼자니? 혼자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2편에서는 손석구 씨 넌 합치된 거야 이런 거 유행어였는데 3편에도 우리 이준혁 씨 유행어 나올까요? 사실 그거를 의도하고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의도하기보다는 그냥 상황에 충실을 했고 만약에 사실 빌런인데 내가 유행어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연기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소리 다르죠? 네 표정 다르죠? 그 목소리에서 벌써 너 나한테 죽어봐야겠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기대해 볼게요 정진아 씨가 매번 맡은 캐릭터를 음식과 비교해 주셨잖아요 범죄도시 3의 주인공 마석도 주성철 리키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우리 준혁 씨가 맡은 캐릭터를 음식과 비교를 많이 하세요? 본의 아니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좋아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2부에서 세 분의 얘기해 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준혁 씨와 얘기 계속 나눠볼 건데요 이준혁 씨에게 궁금한 질문 또 나 어디서 봤다 그리고 미담 있으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런 무료입니다 자 2부에서 봬요 보실 수 있어요 자세히 해볼까요? Do you really think about me Do you think about me 짜릿한 라디오가 온다 팬시한 목소리 설레는 기분 때문에 오늘도 계속 듣는다 저 가정의 팝원타 나는 저 하늘의 팝원타 멈출 수 없는 기분 파워타임 이 시대에 제일 섹시한 라디오 파워타임 최하정의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영화 범죄도시 3에서 매력적인 빌런을 맡은 배우 이준혁 씨와 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1부 끝에서 정진아 씨가 매번 맡은 캐릭터를 음식과 비교해 주셨잖아요 범죄도시 3의 주인공 마석도 주성철 리키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하셨는데 준혁 씨가 이렇게 음식과 비교하려면 음식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주로 이제 애기 입맛 애기 입맛 뭐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피자를 엄청 좋아해요 피자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죠 러블리에요 자 그러면 우리 마석도는 뭐에 지금 일단 리키 리키가 갑자기 생각 리키는 최근에도 먹긴 했는데 카이센동 아무래도 일본에서 오셨고 카이센동처럼 이렇게 부하들도 거느리고 오시고 카이센동 네 거기 와사비가 매콤하기도 하니까 네 카이센동 네 그리고 그리고 마석도 네 마석도 더블 치즈버거 세트 콜라까지 있죠 와 잘하네 프렌치 프라이다 너무 맛있고 자 그럼 본인 주성철은 저는 이런 음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약 짜장 떡볶이 오 그래요 네 제일 그럴 수가 없네 마약 떡볶이보다는 짜장인 것 같아요 많이 태워가지고 근데 그런 게 먹으면 와 하면서 네 뭐지 이러다가 다음에 꼭 생각나서 찾아가서 먹는 거잖아요 생각도 나고 네 비주얼도 무섭고 몸에 해롭고 자 리키는 카이센동 네 주성철은 마약 짜장 떡볶이 짜장 떡볶이 이게 마약 떡볶이하고는 또 달라 마약 짜장 떡볶이 일단 좀 껌해야 돼요 껌하고 그 모양도 그런데 뭔가 그 잊혀지지 않는 매력이 있네요 네 그리고 마석도는 더블 치즈 햄버거 세트 그렇죠 프렌치 프라이에다가 콜라에다가 다 나오는 거군요 베이컨 더블 치즈 버거 세트 평소에 마동석 씨는 뭘 좋아하세요? 마선배요? 마선배도 햄버거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팝콘도 좋아하시고 양이 많나요? 그렇죠 잘 드시죠 그렇구나 유지하시려면 또 그러면 우리 주성철 씨는 촬영을 하면서 내내 단백질이나 이런 거 많이 드셨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계란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 제가 피검사를 했는데 계란이 제 몸에 안 맞대요 그래요? 네 닭가슴살로 바꿔야 되는 건가? 네 닭가슴살도 엄청 많이 먹었고 그렇지만 이제 조금 지방질이 있었으면 해서 이제 햄버거나 치킨도 좀 먹고 그럴 땐 좀 행복했죠 트러플 감자칩이라 그래도 짜장면은 못 드셨겠네요? 이상하게 짜장면은 못 먹었어요 나름의 뭔가 이렇게 결국은 하나를 선택해야 됐을 때는 그때는 햄버거를 더 먹고 싶었나 봐요 조금 전에는 트러플 치즈프라이라고 하셨어요? 트러플 감자칩이요 그거는 그냥 사심으로 먹었어요 먹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먹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저 엄청 좋아하죠 그런 분이 20km 벌컵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또 빼고 계시고 9433님이 네 범죄도 시술이 예매 완료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개봉 당일 퇴근하고 남편이랑 보러 갈 거예요 얘기하실 땐 정말 차분하고 조용하신데 어떤 빌런을 연기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우리 준혁 씨는 성격이 어때요? 저는 그냥 조금 내양적인 것 같아요 우리 8918님이 듣다 보니까 궁금해요 이준영 씨 원래 성격 어떤가요? MBTI 검사해 보셨어요? 사실 MBTI라는 게 나오면서 좀 좋아진 점은 INFP가 제가 나오는데 제가 INFP예요 라고 하면 알아서 그래 너 내양적이구나 옛날에는 왜 이렇게 내양적이야 그랬는데 너 원래 그렇구나 이렇게 해 주셔서 좀 편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비밀의 숲에서 봤을 때는 아이라고 느낌이 없었는데 계속 얘기해 보고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또 어울린다 그래서 그런 사실 비밀의 숲 같은 거 찍을 때 일부러 되게 외부에서도 좀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화 같은 게 있을 때 밖에 나가서 좀 일부러 동제처럼 그렇게 계속 행동을 해요 동제 일부러 거친 말도 더 일부러 하고 그럼 이제 새로운 리액션이 나오니까 좀 일부러 좀 그럴 때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나름 재미있잖아요 그럴 때 재미가 있는 게 왜냐하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럼 제가 원래 저렇구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게 조금 익숙해하니까 그분한테는 제가 덜 났었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역할을 할 땐 더 막 거칠게 막 말도 하고 술자리 같은 데 있으면 거기서도 더 막 안 좋은 얘기도 일부러 하고 그렇게 일부러 좀 많이 해요 그런 역할을 할 때는 그럼 뭐 이번에는 엄청 무서웠겠네요 촬영할 때 이번에는 진짜 그래서 같이 이제 연기했던 한규원이라는 친구가 서로 이제 동의는 다 했죠 우리는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자 서로 대화할 때 그렇게 좀 거칠게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습관을 들여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배우는 촬영이 끝나고도 못 헤어나오는 배우가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휘중도 상당하고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 규원이 동생한테는 아직도 욕을 해요 그게 또 서로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아니면 더 어색한 거 있잖아요 두 분이 동의를 하신 거니까 동의를 하시고 연기를 위해서 동의를 하신 거니까 동의를 했으니까요 와 근데 우리 최다원 씨가 네 두웨인 존슨을 좋아하시는 우리 배우님 이번에 벌크업하면서 두웨인 존슨의 반은 따라간 것 같나요 그리고 핸드폰 갤러리에 두웨인 존슨 사진 몇 장이나 있는지 궁금해요 두웨인 존슨이라면 몸이 일단 아 근데 이렇게 좀 이런 걸 냉장고나 이런 데 좀 붙여놓고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 건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피규어나 뭐 그런 거 있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뭐 게임 같은 데서 두웨인 존슨을 플레이도 하고 근데 그 피규어도 갖고 계시니까 네 어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두웨인 존슨의 반은 이상이었나요 아 워낙 타고나신 게 너무 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뭐 단기간에 반은 되지 않았을까요 반은 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몸무게도 반 이상이죠 몸무게도 치면은 기대됩니다 바로 예매입니다 자 근데 우리 준혁 씨가 되게 차분하면서도 얘기를 조분조분 잘해 주세요 네 그래요 노래 한 곡도 안 들었는데 하나도 지루함이 없었고 정말요 사실 노래를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 이준영 씨의 추천곡 하나 들어볼게요 영화 스타 이즈본 ost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age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를 왜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상하게 레이디 가가 노래가 자꾸 귀에 들어와요 그중에서 이 노래가 조금 따뜻하기도 하고 영화에서도 워낙 좋았고 그래서 레이디 가가가 팬이기도 하고 앞으로 영화도 되게 기대되거든요 연기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레이디 가가도 정말 막 재능에 막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극기의 맞아요 카리스마에 맞아요 그래서 추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들어볼게요 레이디 가가 always remember us this way 자 오늘은 범죄도시 쓰리의 빌런 이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 보실 수 있는데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하트 정은주 씨가 네 준혁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낮 12시가 아니라 새벽 12시에 듣는 라디오 같아요 잘 자요 한 번만 해주세요 크크 잘 자요 성시경 씨의 잘 자요 하고는 다르네요 그러네요 좀 더 가까이 있는 느낌 그러니까 더 김수현 씨가 네 저 준혁 씨가 개발한 게임 직접 해봤는데 게임이 너무 따숩고 귀여워서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들어보고 싶은 게임 없으신가요? 와 이거 너무 아니 게임을 만드셨어요? 네 개발을 했죠 제작을 했죠 그림을 그리고 개발자를 구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와 뭐 아니 요리도 너무 관심 있고 게임도 있고 아니 뭐 대단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안정팝콘이라고 저희 강아지 반려견이 세상 떠나서 제 나름으로는 약간 디지털 추모 같은 형식으로 완전 개인의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무료고 지금도 이제 안드로이드랑 애플스토어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플레이 해주실 거면 반려견이 팝콘이었어요? 네 팝콘이요 아이고 네 그래도 좀 오래 있었었나요? 몇 나이가 거의 12년 가까이 함께 했죠 그렇구나 팝콘 팝콘을 불렸던 어떻게 불렀어요? 팝콘? 팝콘 이렇게 부른 사람 있고 팝콘아 이렇게 부른 사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쓱 보다 음? 팝콘? 아 팝콘 그렇구나 잔이 팝콘 잔이 아이고 0012님이 네 준영님 데뷔가 설비씨가 속해 있던 그룹 타이푼의 기다릴게 뮤직비디오 출연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감독이 꿈이었다는데 어떻게 배우를 하게 되셨나요? 아직 연출가의 꿈은 유효하신지요? 원래는 감독이 꿈이었어요? 그걸 꿈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아카데미 같은 데서 배우기는 했었어요 그런 연출을 제가 학교에서 전공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배우다가 사실 단편 영화까지 찍게 됐었는데 캐스팅하고 어른들도 다 있고 되게 긴장되는 상황이었는데 연기를 지도해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연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연기를 배워야겠구나 하다가 또 연기만의 또 다른 매력에 빠지게 됐고 많이 혼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솔비씨의 타이푼의 뮤직비디오라면 그대는 굉장히 어렸을 때네요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기억에서 잊었던 그런데 왜 우리가 그때는 전기 나갔으면 좋겠어 저거 누가 지웠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나중에 세월 흘러서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풋풋하고 그럴까요? 와 이제 다 나오네 다 나와 정직한 씨가 준혁 배우님 노래 실력이 상당한 수준급이라고 들었습니다 세상에 보이스티에도 참여하셨고 와 참여했네 이거 아무나 참여 못하거든요 노래가 되니까 참여를 한 건데 반강제로 예전 음악 예능 프로에 출연해서 임재범님께 노래를 배웠다고 하는데 와 이게 주로 이제 돈을 많이 쓰네요 아까도 보이스티리딩에서 거금 쓰셨다는데 임재범 씨에게 직접 노래를 배우신 거예요?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배웠는데 자 노래 한 소절 해줄 수도 있으신가요? 어떤 가사를 어떤 노래를 해야 되나요? 정직한 님이 뭐 애창곡 같은 거 사실 자주 제가 노래를 부르지는 않지만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아 근데 가사를 모르겠네 다시 사 김동률 씨 주로 이런 톤인가 보다 아니요 저 하드콜 악도 가끔 임재범 씨한테는 어떤 노래 배우셨어요? 비상이요 비상 한 번? 그것도 가사가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맞나? 네 모르겠어요 가사를 진짜 아니 근데 목소리가 워낙 좋으니까 어떡하지 사람들 반대에서 이렇게 노래하면 다 관심이 쏠리겠네요 여자나 남자나 사람들하고 그럴 일이 잘 없어요 그래요? 그땐 또 파드락을 또 한 번 이미 친구들도 다 결혼하고 저랑 잘 안 놀아주기 때문에 이것도 해볼까요? 우리 3284님 3284 준영님도 요즘 핫한 바퀴벌레 질문 받아보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마동석 배우님이 만약 바퀴벌레로 변했다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마동석 씨가 언제나 바퀴벌레가 됐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때다 제가 중학교 때 근데 생각해보니까 집에 바퀴벌레가 마동석 선배만한 바퀴벌레가 들어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놀라서 도망갔는데 지금이라면 나도 더 커졌으니까 마동석에 대한 마석도에 대한 복수와 그때 그놈에 대한 복수 동시에 이때다 그렇죠 그럼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이때다 하고 그럼요 이렇게? 네 다 터지네 네 바퀴벌레는 없애도 자 광고 듣고요 네 자 영화 범죄도 시설의 주인공 배우 이준혁 씨와 함께했는데 와 정말 광고 나갈 때까지도 이렇게 재밌게 말씀을 조분조분조분 잘하시고 이런 분들은 우리 그래 그래 타고 가 이러면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한 또 3시간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얘기 안 끝나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벌써 시간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치파타 청취자분들 그리고 범죄도시 스릴을 보러 갈 미래의 관객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할까요? 저희 범죄도시 카라멜 팝콘과 갈릭 팝콘과 아주 시원한 콜라를 함께 이렇게 먹는 느낌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딱 그 맛 그것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맛을 아시는 분 네 원래 팝콘 반만씩 계속 꾸며주죠 그럼요 이제 한 팀이니까 무조건 재밌다 보내주세요 준혁씨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진짜 준혁씨가 추천한 노래를 한 곡 더 들어야 되는데 이유가 원래 범죄도시 할 때 쿱더비라는 노래를 많이 들었었는데 한국에서 그런 노래에 좀 자신감 있는 주성철 같은 노래를 찾아봤을 때 사이언도미닉의 사이언도미닉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시사에도 우리 쌈디씨가 와줘서 정말 이렇게 예쁘고 착한 분인지 몰랐어요 쌈디가 고맙다는 말도 전하면서 쌈디 예쁘고 착한 분 자 사이언도미닉의 사이언도미닉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준혁씨는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3부 또 피식대학 피식이들 와있거든요 너무 좋다 준혁씨 우리 자주자주 봐요 자주 돼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전 들어줘서 너무 영광 너무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